안녕하세요. 봄이면 미세먼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담당자인 제가 미세먼지 저감정책 ASMR을 준비했습니다. 어? 뿌옇다. 지금 보이는 건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의 매연, 건설현장 먼지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자동차 시동만 걸어두신 적 있나요? 자동차 공회전도 단속하는 거 아시죠? 이리 와요. 혼내줄 거야. 우리 서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신호 등을 설치했어요. 또 도로 청소용 진공 흡입차와 살수차도 운행하고 있고요. 서구청 광장과 쌍악 어린이 공원에는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식물 벤치도 설치되어 있어요. 올해는 금호 이동을 성전관리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에어커튼과 에어샤워실을 어린이집, 학교 등에 설치했어요. 앞으로는 미세먼지 쉼터도 조성하고 금호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식물 녹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속적이고 촘촘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줄일 거예요. 이 마음 변치 않기로 약속 지속적이고 아멘